야 경화? 야 동아시아산 시원다. 야 레전드 조합 나왔다. 문과 십위수생. 형님 이건 아니잖아요. 십위수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연도 물어보면 나폴레오 태어난 연도도 알고 있어. 이다지랑 맞짱도도 이겨요. 그 와중에 한문 1등급 레전드 막으세요. 야 쏙 드디어 백분위 100. 야 이 정도면 웬만치 가겠는데? 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훈수 컨텐츠예요. 진짜 너무 개맛들렸고 너무 야미합니다. 이번에 훈수를 둘 거는 이제 성적표입니다. 사실상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6월 9월 받고 이걸 통해서 수능을 얘기해도 나쁘지 않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섯 바퀴 돌아봤기 때문에 대충 아 이 정도 찍 먹이면 수능 때 이제 국어 때 울겠다 울지 않겠다 바로 나와요. 인정? 예 제가 많이 짜봤기 때문에 여타 이제 내신이라든가 학점 이런 거 쓱 보면은 바로 이제 허수인지 실수인지 제가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미노 시청자 여러분들은 실수가 많은지 허수가 많은지 그리고 성적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 겟잇! 고3 이과생 성적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2 때 문과 이따 고3 때 이과로 전과하는 어느 여고생입니다. 살면 제가 심리학과에 가고 싶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음... 처음부터 쉽지 않다. 20%보다 내려가면 그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선지 자체가 여러분들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한국사 8이면 이거 내가 봤을 때 청동기 시대 구분이 안 되고 합법과정에서 9가 나오면 태어나서 이거 강연을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와 이 정도면은 야... 이 와중에 영어가 4인데 와 쉽지 않다. 사회문화 9등급 와... 이거는 너무 안 했는데? 어 이거는 아예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올렸다가 무시당해서 괜찮아요. 오른 거예요. 수학이랑 영어 1등급씩 오른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가천대 심리학과 가자. 4-3 찍어서 최저합 7 맞추고 가천대 심리학과 노린단 마인들. 이걸로 가천대 심리학과 가잖아? 역사 쓸 수 있어. 이거 다른 사람들 다 올릴 수 있거든? 이런 분들 돼야 돼요. 음... 레전드긴 하다. 처음부터 9등급 나왔다. 너무 당황했어. 넘어갈게요. 중2의 성적표. 야 이거 예전에 이감성. 와 이거 지렸다. 야 이거 씨... 이거를 이제 돌돌 말죠? 이거를 성적 공개할 때 한 과목씩 공개할 때 자 1번부터 나와라. 그리고 2번 나와라. 3번... 어 이러면서 A4용주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거 특! 내 전번호하고 앞번호 성적표야 인정? 딱 가면 선생님 늦게 올래 어? 그 전선이 56점이네. 이거 확인할 수 있어. 어 이거 좀 개 잘하는데?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인정? 그 느낌의 성적표입니다 이게. 그 감성이고. 잘하는데? 어 야 이 정도면 다 A 나오지 않겠냐? 그렇지. 특목고 준비하고 있죠. 바로 자사고 준비한다고 그러고. 목표가 의대이고 상상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와... 내가 봤을 때는 목표가 의대잖아? 1번호 가서 1등을 찍는 게 낫거든 이 친구. 음... 그래도 떨어지면 1번호 갔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의치한 약수하고 스카이놀이잖아? 1번호 가서 양학하는 거 훨씬 나아.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멋진 의사가 될게요. 와... 제대로 된 중2 실수 나왔다. 어 제대로 된. 어... 그럼 이제 정식 파야 될걸? 고3 카이스트 지망생 성적표. 음...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정식 파이터입니다. 카이스트 안되면 고대정동 갈 생각 있습니다. 글쎄요. 카이스트에 미치기에는... 어... 수학도 100분위가 99가 아닌 97이기 때문에 어 좀 많이 아쉬운데? 자... 넘어갈게요. 자 1학년 1툴, 2학년 2툴. 256명 중에 161등. 수학이 256등 중에 4등. 과학 256등 중에 130등. 너무 수학 1툴인데? 2학기. 수학 시... 야 수학은 괜찮다. 어 수학은 나이스하네. 어 수학황이네. 아 근데 다른게 너무 아쉬운데? 내가 봤을 때 수학에 남은 시간을 좀 국어영어에 쏟는게 어떨까? 어 그런 생각이 들구요. 와 수학은 레전드다. 수원수도 들어오더라도 얘가... 오... 야 물리 1등 진거 간지는 좀 난다. 이 정도면 국어하고 영어 올려서 워낙 공대나 이제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싫어서 안 해. 못해서 안 하는게 아니라 싫어서 안 한다 얘. 왜냐면 이게 1, 2학년 지속된 결과잖아. 이러면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싫어서 안 하는 거. 어... 이 과임. 하... 야 동아시아산 시험다. 야 레전드 조합 나왔다. 와 이거 뭐냐? 야 동사 지구과학 조합. 야 뭐하고 있냐 얘? 와... 야 동지좌. 야 동지 육육. 와 쉽지 않다. 여기에 달릴 댓글이 예상되네. 이거 봐. 얘 봐봐. 지구과학이 무슨 과탐이라고. 이거 무조건 지구과학 사탐서를 돌다. 이런 애들이 확통이 크크 부들부들 대지마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가 미적분 육받고 확통이를 공격한 친구야. 야 이러지 마라 진짜로. 야 한국사 내가 봤을 때 육... 육칠팔구? 매국노야. 왜냐면 얘들아 한국사 3등급 기준이 수시 때 들어가. 인정? 야 이거 잘못하면은 대학을 수시해서 다 날아갈 수 있어. 육부터 매국노야. 자 수학벌이 문과 구모. 한국사 너무 열심히 했다. 야 매국노를 벗어나는 수준으로만 해야지 최태성이 돼버렸어. 이걸 2다지가 돼버릴 정도 하면 어떡하냐. 왜냐면 한국사가 1인데 또 동아시아사는 2, 3이야. 세계사하고. 이러면 3, 4하는 시너지가 없지. 수학 안하고 구경 조전돼. 어라? 좀 애매하다. 음... 끝까지 최저 잘 맞추셔야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알파벳이 들어간 성적표 받은 중2. 요즘 중학생은 이러더라고 얘들아. 절대평가 감성. 와... 오레이. 와 특목고 노릴만한데? 오... 얘 특목고 노리겠다 그치? 요즘은 여러분들 원점수도 나오지만 이렇게 성취도까지. 와... 야 너무 나이스한 생활을 했다. 포트폴리오 10... 와 10점. 수학 만화. 수학 만화 수행평가. 야... 진짜... 사실 중학교는 여러분들 영문법하고 수학 수행평가 이게 레전드거든요. 그게 진짜 제일 빡세. 현역 노수식 과탐 사탐 혼종 또 나오나? 와 또 나왔다. 사지좌. 와 레전드네. 야 동아시아사 지구과학에 이어서 사지좌? 사지는 진짜 이거는 겹치는 게... 와... 점점 문과 친구들이 지구과학을 들어오고 있다? 어 이거는 문과라 봐야죠. 왜? 야 사지해가지고 쓸대학이 없어. 그리고 수학이 확통인데? 근데 심지어 잘하는데 영어 2인 게 너무 아쉽다. 국어하고 수학 1컷이긴 한데 그래도 일칠 수 있는 실력인데 영어 2나온다. 너무 아쉬운데? 얘 내가 봤을 때 이게 영어 같은 것도 87, 88 이럴걸 원점수? 영어 2등급 특. 지가 81점 맞고 89점이라고 자랑하고 다녀. 인정? 이거 진짜 개 팩트일 텐데. 여러분들 어? 영어 어차피 등급 저렇게 나오잖아. 자기가 81점 맞았는데 89점이라고 해야겠다. 이런 조커들이 꼭 한 반에 3명씩 있어. 1등급 또 91점 맞았는데 98점이라고 뻥치고 다니잖아. 아 나 2점짜리 틀렸어. 그거 슈바 주장 문제. 아 까비.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죄수생 성적 상승 가볼게요. 와! 야 진짜 실수다. 와! 오리를 봐. 와 씨. 와! 야 약간 삐끗했네. 지가에서. 그래도 화학도 97로 유지고. 국어가 100분이 6평 때 100 찍었네. 오히려 여러분들 이때 조금 틀려가지고 96 덜.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니까. 야 근데 안정감 있다. 100분이 99. 미적 99니까. 이런 거 원하시는 거죠? 야 경화? 야 이거 말이 되냐? 왜 이런 판단을 하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경화는 와! 야 너 인생 두 번 사니? 사족을 붙이자면. 고2까지 내신 무라지에 통계학과 희망이라 경제 선택했습니다. 이것까지 인정. 야 어차피 문과 애들도 이거 하긴 해. 어차피 선택 과목 있기 때문에. 근데 미적을 예습하면 이걸로 수도 뭐 X 될 것 같더랍니다. 상위권 대학의 서울대 10대 빼고 통계학과 거의 문과기를 확통으로 망쳤습니다. 통계학과 거의 문과자 상위권 대학. 잠깐만. 물리가 3에서 못 벗어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아 이거네. 원래 얘가 확통의 과탐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약간 이과적인 성향도 강하고 통계학과였어. 그리고 통계가 서울대는 또 여러분들. 이과 쪽이라서. 그렇게 하다가. 야 문과 쪽에서 온 게 아니라. 이과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한 거네. 그렇게 생각해도 화원 3등급이 너무 아쉽다. 아니 너무 아쉽다. 좀 잘 짰으면 너가. 너가 가진 지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쉽다 여러분들. 경제 1 찍는 애들이 수준이 개높아요. 이거 여러분들 100분이 90으로 1 적었다 해서 황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팩트입니다. 경제 황들 너무 많아가지고. 수시로에 6,9평. 음. 또 G2 들어갔죠? 그러니까 난 국어 수학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투과목을 들어간다는 마인드 자체가. 여러분들 진짜 이게. 이게 여러분들 맞나 이게. 야 봐봐. 야 G2 5,400원에서 3,900원 떨어진 거 봐봐. 야 이 구덩이 안에 네가 들어갔다니까. 이미 실수들은 다 빠졌는데. 우리가 이런 다 죽어. 이래서 OX 투표 중에. G2 X B 눌렀는데. 혼자서 꾸역꾸역. 전 G2 볼게요. 이러면서 3,900원에 있는 판단 자체가 휴바오일람이야. 이거 자체가 한미녀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아쉽다. 와. 심지어 G2 때문에 내가 와서 영어까지 떨어졌어. 이러고 81점이 아니라 89점이라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다닐 거잖아 너. 메디컬 가고 싶은 재수생. 야 이거 영어 너무 아쉬운데? 9평까지. 어? 스읍. 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 메디컬 쪽에서는. 비빌 수 있나? 비빌 수 있나 얘들아? 99까지 뜨는데? 오. 요즘 공부욕이 떨어져서 큰일입니다. 마음 다 자는 맘은 없을까요? 허허.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했던 거 같아유.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시고 후배 의사 꼭 되시길. 맞아요. 스트레스 풀면서 해야겠어요. 응원 감사합니다. 오. 미래 선후배 간의 대화 좋았다. 물원 지원 딱 선택해주면서 의대 노린단 마인드 인정? 무리하게 투과목 안 하고. 저런 친구가 실수라 볼 수 있겠죠. 절대 아는 한 문과생 3학년 내신 성적표. 음. 평균 한. 에. 평균 한 2점 초 나오겠구만. 기술 과정 제하고 모든 과목을 3등급 및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종 주. 아. 주과목 내신.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좋아. 주과목 내신. 어. 기술 과정 빼주는 센스 좋았어요. 기술 과정 빼면서. 어. 주과목 내신 1점대로 올리는. 어. 이 센스 좋았다. 진짜 좋았다. 1점대 후반이면 학종하고 잘 비벼봐. 딱 봐도 뭐. 잘 챙겨 쓸 것 같은데. 이 친구 어차피 눈이 되게 높을 거예요. 딱 봐도. 어. 학종으로 높은데 쓸 거야. 수시 0장. 고3 패션이과 구모 성적표. 나왔다. 와. 패션이 나왔다. 확통과탕. 와. 실화냐. 한국사 7등급. 일단 매국노구요. 한국사 7에 영어 6이야. 와. 쉽지 않다. 야. 한국말도 힘들고 영어도 힘들어. 와. 어디가서 살리. 이과결. 그 와중에 댓글에 기만 잃었고 있네. 나왔다. 혼종이. 와. 미적 선택하고 5등급 받고 윤사 고른 판단. 와. 심지어 국어도 없네요. 올해 대학가도 내년에 또 공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종이 같은 경우는 이미 심리 자체가 꼬여버려. 웃는 조커식 운영. 와. 진정한 혼종은 이렇죠. 경제정보. 와. 야. 레전드 나왔다. 와. 이성초표 특이한데. 근데 여기서 제일 환장한 게 뭐냐면 국어가 4등급이야. 너무 안타깝잖아. 야. 경제정법이 아니라 생윤 4분 했으면 이건 무조건 2등급이다. 최소 인정? 어. 너무 아쉽다. 음. 야하. 경제정법의 패입니다. 저거 국어까지 2였으면 인정이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연속된 혼종. 와. 와. 특히나 미적분에 사탐가 한 친구들 경제 고렴경어가 되게 많은데.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야. 이 조합은 되게 많은데. 확사지. 야. 사지가 너무 많은데 이거. 와. 얘는 개간지네. 와. 서울대 컴경목표. 에. 야. 수능 보자. 하하하하하하. 자체 판독기. 와. 내가 딱 노래 불러주려고 했는데. 어. 얘. 얘. 얘 감있는데. 감있다. 어. 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감있다. 현재 고2 9등급 파티. 야. 국어 9변은 선생님하고 싸웠냐? 야. 내신 9가 뜬다? 트리플라인? 트리플라인이 쉽지 않다. 쇼미더버니 시승이라 해도 여러분 무방하다 이거. 9등급이라고 기죽지 말자. 9등급도 4%의 인원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등급이니까. 어. 눈물 닦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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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적분 불안 지원. 오. 치는데 좀? 연대에서 반수하네. 이참에 의치 가려고 수능 쳐요. 와. 연대 가서도 수학하고 같으면 감안 떨어지는 거 봐. 백분이 백이야. 너무 탄탄한데? 나쁘지 않은 게 쳤는데? 어. 최상위권까지 됐겠는데 작년에? 어. 카카오. 크으으. 고대 가셨구나? 어우. 후배구나. 높은 데 썼을 거 같은데 이러면 grande. 상경계열이나 사과대쪽으로 썼을 거 같은데? 어. 와 W공부법. 이 친구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1학년 2학기 말쯤에 여자친구 생겼어. 1학년 2학기 끝나갈 때 크리스마스야. 이때 고백했어. 인정. 쿠팡으로 반지시켜서 고백했거든? 이때 2학년 1학기 들어갈 거 있길때 성적이 좋아. 왜? 처음에는 이제 독서실이라든가 같이 여러분들 자습하면 성적 좋거든? 근데 이때부터 싸웠어 날씨도 여러분들 더운데 그때 싸우기 시작해 그리고 주변에 수군대 쟤네 때문에 약간 분위기 망친다 야 학교에서 연애하는 거 저렇게 왜 튀냐 개 꼴불겨있네 인스타 그만하세 이러고 바로 나락감 인정? 그러고 이때 헤어졌어 그러고 바로 급상승 이거 개 인정 이 W 성적표의 핵심은 바로 연애와 이별이다 인정? 맞을 텐데 음 미안하다 결시했구나 탐구 영역 상위 0.02프로 탐구 영역 2.0저 고 2때 이걸로 뽕차죠 영어 딱 90점이라고? 원점수에 의한 등급 1등급 아니 아니 저 1등급이에요 어 몇점인데 저 90점이요 저 1등급이에요 왜 그래 90점이에요 턱걸이 1등급 진짜 레전드네 어? 6못대 확 통보고 구멍 대 미적으로 바꾼다고? 이건 뭐야? 아니 성적 올랐어? 2등급이야 그래도 심지어 딴 성적이 와 이게 어떻게 되냐 아니 미적으로 공부하고 확 통치다 넘어왔나? 뭐야 얘? 아 이거 되게 귀한데요? 정규 1등? 와 와 121명 중 1등 와 1등 성적표 와 진짜 실수받네 이거 전국 100분위 0.07 와 국어와 수학의 음해상 국어 1등급 수학 7등급 이것도 귀한데요? 와 레전드다 야 국어 학교 1등인데 250등 했어 수학? 흔한 고3 예고생의 성적표 아니 너 체조 전공했어 왜 나한테 목 뒤집으라 그래 어떻게 뭐라는 거야 생생조합 생생조합 야 생생정보통 나왔다 야 이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런 변태 같은 조합은 네 성적도 변태여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야 이런 남들이 안 하는 조합을 할 거면 성적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 시타는 웃고 있다 생명과학 다 뒤졌다 8에서 1 간다 수학은 봐준다 생명 수환도 샀다 조심해라 경주견들 서강대가 아니라 강대를 갈 것 같은데 야 진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인마 100분위 3% 야 잠깐 3등급이라는 소리 아니야? 100분위가 3 적혀있네? 어? 와 진짜 살다 살다 문과 10위 수생 2.3위도? 2012학년도? 3사탐 시대? 외국어 영역? 언어술이 외국어 시절? 주요 과목은 올랐으나 한국 근현대사를 잃어버렸다 국수형 평균 2까지 올렸으나 세계라 사회문화 형님 근데 형님 3수생들 4탐 이거 아니지 형 이건 아니잖아 형! 형 슈마! 이럴 거봐 한국사 왜 봤어? 서울대 필수 서울대 가고 싶었던 거 알아 그래서 한국사 맞지? 어? 형! 형! 형 왜 그래 진짜? 제발 형! 형 정신 차렸구나 많이 올라왔다 이제 형 진짜 대학 가자 형 형 형 수학이 왜 갑자기 아니 좋았는데 이 사람한테 연도 물어보면 나폴레오 태어난 연도도 알고 있어 레전드야 이다지랑 맞짱도도 이겨 이제 이 사람 못 막는다 인정? 그 와중에 한문 1등급 레전드 박스 야 N수생은 봐봐 제2호까지 1등급 맞는다 하니까 형님 자꾸 수학이야 딱 한문 그만하세요 형님 아니 자꾸 한문 19학년도 없어 19학년도 없어 현역 제수는 필수 3수는 선택 4수는 가슴이 식힌다 5수는 운명 6수가 흐른 대가리 7수는 우주의 기운 8수 또 수학이 오르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야 근데 성적 좋은데? 여기서 한 번 더 간다고? 야 이젠 써야 돼 형! 야 잠시만 세계사 100분이 90인데 왜 1등급 야 이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만점이 8포라고? 이 때 딱 말할게 이 형 오열했다 이 형 성적표 받고 오열했어 만점 8포나 와 2등급이 없어 형님 이제 가야지 와 구글슈바클의 N수생들의 B에 N수생들의 무덤이 구워 와 야 수학 드디어 100분이 100 와 와 야 이정도면 웬만치 가겠는데? 야 수학 100이라 정식 깡패야 100분이 그렇게 낫지 않고 이것도 너무 아까운데? 형 형 형 형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빗은 안 되잖아요 그럼 니가 오수하고 유튜브 워그로 끈 거는 말이 되고 형 와 소름돋아 마지막 와 영화 영화 와 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수네 십수 10K 10K 형님 진정한 10K이네요 10K 와 10T 10T 흑염룡 형님까지 만나봤습니다 감동이 밀려오네요 여러분들 성적표 뒤에 이면에 있는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 노력들이 다 이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자극이 많이 되었다 오늘 요런 컨텐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또 훈수 컨텐츠로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라이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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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